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6년부터 예술과 광고를 접목한 이른바 아트버타이징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글로벌 인류 화학기업을 강조하고 있는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도혜민 기자입니다. VR 아트드로잉 작가 토비아스가 헤드기어를 쓰고 컨트롤러를 사용해 무엇인가 그리기 시작합니다. 작가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윤활류 사업을 형상화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최근 선보인 기업광고인데 윤활류뿐만 아니라 화학, 석유개발, 전기차 배터리 등 SK이노베이션의 사업 분야를 VR 아트드로잉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텔레비전과 영화관,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된 이 광고는 일주일 만에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1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6년부터 예술과 광고를 접목한 이른바 아트버타이징형 기업광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술을 접목한 이 기업광고에 세계가 SK이노베이션한다, 에너지화학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와 같은 슬로건을 더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글로벌 인류화학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SK이노베이션은 광고 효과 등을 검토한 뒤 향후 기업광고의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경제TV 도혜민입니다.